미안한데 출근은 없어 아 또 제가 그만 코를 골한대요 오! 받았어 아 이렇게 바로 되는구나 또 딱 기다려 5천명이 보고 계셨는데 5천만명이 됐네 네? 아니 코 파도 되냐고요 팠어요 이미 아 코 아 우리 또 태연씨가 네 저 이번 새 앨범 또 타이틀곡에 또 같이 참여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라이브한 상황이다 그치? 찐 라이브인데? 아니 아까 하고 있어서 들어왔는데 끄더라고 할 일을 다 해가지고 이제 껐는데 뭐 끝나 말도 없이 막 꺼버리네 그냥 인스타 라이브 좀 해줘요 팬들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작업만 하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인스타 라이브 좀 해주세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한 곡 한번 뽑으실래요? 제가 아까 이전에 뭐 한 곡 뽑았거든요 그랬어? 이게 약간 이런 시차가 좀 있지 않아요? 아닌가? 그런 건 좀 개무시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화음을 넣어야 되는데 시차가 있으면 노노노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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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리면 어떡해 다음에는 약간 나도 스토우 같은 그런 약간 리듬 있는 거 해봤으면 좋겠어 좀 슬퍼요 너무 더 이상 이제 슬픈 노래는 좀 그만 뭐 저도 마찬가지 슬픈 노래는 네이버 네이버 now 오케이 우리가 같이 한 노래 노아조가 굉장히 지금 아주 반응이 좋아요 저기 위에 있던데? 저 위에 있더라고요 저기 위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왔어요 어디 있는지 사실 보이진 않아요 저기 저 우주까지 간 거 같던데? 그러니까 잘 걷고 있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에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지만 태연씨한테 진짜 이번에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로가 도움받은 게 맞다고 아 바지 뭐야 108배를 아이고 108배 3배 4배 5배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에이 감사합니다 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의만 보여주려고 했다가 바지가 노출이 돼가지고 어? 아아 뭐 이걸 부르자고 틀은 건 아니고 그냥 BGM으로 깔아 넣으려고 오케이 똑같은 하루 이 첫 파트가 나는 이렇게 떡같은 하루로 들려가지고 하하하하하하 떡같은 하루 어떤 날은 정말 개떡같은 하루도 있죠 떡같은 하루 떡같은 하루 또 벌어진 틈새로 널 보며 그 저국에 맘 떠올렸어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 하하하하 화음을 넣어야 되는데 시차가 있으면 노노노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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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리면 어떡해 고마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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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딜레이가 있네 실제로 있어 있어 심하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쟤네 지금 뭐하나 그러실 거야 그래도 아무튼 진짜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근데 다녀와서도 또 하자 노래 좋아요 가끔씩 영상통화도 걸고 그래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가기 전에 한번 영상통화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웠어요 저도요 이제 더 팬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만 꺼질게요 어허 그런 험한 말을 그냥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던가 아 저요? 예능 고정이 됐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토요일마다 이제 뭔가 인사를 드릴 것 같고 좀 오래 계속 하시면은 저도 나중에 꼭 한번 초대해주세요 그때까지 놀토를 잘 유지하고 네 잘 유지하시고 계시고 나중에 꼭 앨범 준비 중이고 또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러쉬의 모르겠어에 출연해주신 태연씨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 안내말씀 아 안내말씀이래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만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은 오후 보내세요 안녕 노아조는 이별을 예감하고 직감한 두 남녀의 좀 슬픈 이별 이야기인데요 안녕 하세요 안녕 안녕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 두 번째 잖아요 두 번째 맞아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같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같이 작업을 한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 작품이잖아요 태연의 노아조 피처리 크러쉬 벌어진 틈새로 널 보며 그저 고개만 떠올렸어 시작된 멤버 21 군부시다 태양이 태양이 홀리랜드였어 멋있다 여기 잘 지내지 어 대면 대면 할 거야 차갑게 걸을 거야 차갑게 걷는 거야? 같은 손 같은 발 하면 안 된다 아 오케이 같은 손 같은 발 걸으면 안 돼 다 가볼까요 아 왜 아 친해가지고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난다고 웃겨가지고 이 상황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태연 씨는 똑바로 보고 되게 서정적이고 슬프게 보긴 하는데 크러쉬는 밑을 계속 쳐다보면서 눈을 좀 깔게 되더라고요 태연 씨는 저의 코만 보고 해도 서로 찐친이라고 같이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게 많이 참습니다 웃음을 그 이후 NG컷 이후에는 아주 잘 그럼요 그럼요 잘 나와가지고 그럼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